우리 여행을 떠나는 거야 가방 안에 뭐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게 들리지 말고 서툴러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 하루는 왜 이렇게 짧은 건지 넌 그래도 괜찮대 다음에 또 좋은데 가진 밤에 월에 일찍 잠을 들자 하루가 빨리 시작된다면 눈에 담겨줄 많은 장면들이 하나 둘 계속 늘어나게 될 거야 미리 알아온 그곳으로 가자 가자 미리 알아온 그곳으로 가자 넌 어때 우린 여행을 떠나는 거야 다른 연락은 뒤로 미루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 하루는 왜 이렇게 짧은 건지 넌 그래도 괜찮대 다음에 또 좋은데 가진 넌 그래도 괜찮대 다음에 또 좋은데 가진 근데 난 아닌 것 같아 다 멈췄음 밤에 월에 일찍 잠을 들자 하루가 빨리 시작된다면 시작된다면 넌 우린 이미 행복이 눈에 담겨줄 많은 장면들이 하나 둘 계속 늘어나게 될 거야 밤에 월에 일찍 잠을 들자 하루가 빨리 시작된다면 밤에 월에 월에 왔자 넌 따 мог 네 감사합니다.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모트였습니다.